팔랑크스 위치에 도착해 위치에 도착해 위치에 도착해 위치에 도착해 팔랑크스 먹어놨으니까 뚫고 들어와서 발전기 뚫어 발전기 발전기 뚫으면 탱크 들어올 수 있어 탱크 들어오면은 모병 확살할 수 있으니까 발전기를 먼저 뚫어야 돼요 저기 내가 지금 찍어놓은 거 있지? 스쿼드 저기 찍어놓은 거 저기 들어가면 돼 네 어차피 지들이 지들껏 부시는 거라 상관이 없어 이거 렌즈가 무조건 왔을 때 해야 돼 참 점프한테 이득은 다 봤어 화이팅 화이팅 가! 차가워! 아 진짜 힘들게 안맞네 스폰비컨 쓰세요 스폰비컨 스폰비컨 박아놨으니까 스폰비컨 박아도 맥스로 떨어지는게 안되니까 약해 여기 이족선더러는 잘 받긴 했다 얼찌감치 계속 들어갈수있는 루트를 만들어야돼 한번이라도 뭐가 끊기면은 답이 없는거야 수리안하나 이거 수리하다가 됐는데 아니 너놈 엔지를 안뽑았나 10명둘 아름다워 이게 팔랑크스 하나만 해킹하면 딱 그는 각이거든? 팔랑크스 해킹하면 저 풀아울러 뚜껑 자라서 이거 해킹하면 앞에 있는 풀아울러 내꺼에요 저거 끌어, 까불던 풀아울러 어디갔지? 저거 NG로 와야되게끔 이제 해놓고 쥐일드 제네레이터 크리티컬 들어갈때는 주저하면 안돼요 주저하면 한 명씩 죽고 걔 죽어서 살리려고 메디코만 이미 지는거야 아 또 잃어버리네 메디코만 아가 아까 바이오랩에 있던 멍청한 새끼들이 안와가지고 머리, 머리 비워놓고 쓰기해가지고 저거어버리네 했 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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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태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아 뭐야 이거 희한 college 밀기가 쉽지가 않은 거는 그런데 저런 방법으로는 절대 못들어 1마리 희망이 있으려면 방향도 다양하게 스폰을 자꾸 한방향으로 하는데 답이 없는 데서는 그냥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돼 한 번 막혔다 싶으면 다시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지 막힌 방법으로 또 해도 안 된다고 쟤네가 무슨 컴퓨터가 아니잖아 엔트, 엔트 터뜨려야 돼, 엔트 사일로, 사일로에 사일로에 지금 자원 쌓아 놓고 있나본데 빅토리 포인트 뭐 해가지고 뭐 줘가지고 짜증나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오오 뭐 먹으면 더 안타까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차가 진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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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혼자서 푸실정도면 저게 거점이 아니지 그쵸? 라이트닝 한 열대는 데려가야 연발로 막 사내가지고 우실밖면 신경이나 빚고 있어야겠다 군대스폰 인필로 해봐 내가 여기 하나 찍어줄게 얜 또 뭐야 몇가지 왔어? 어 저쪽 먹었네 근데 썬돌 하나만 또 어디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지켜야돼 파투들아 도전 여긴 도전 어 저게 다 쥬셨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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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 내 뒤에 누구 있더라 3위 샷은 너무 약한 것 같아 쎈게 한방이 센거지 연발이 안되면 되겠네 저쪽 발전에 푸셔야 되거든요 차라리 팀원은 도와주자 차라리 애들 잡아서 팀원들 도와주자 아니 왜이렇게 하글라지 아 이거 진짜 렉 때문에 견착도 못해요 이거 지금 아 알겠어 거 좀 괜히 샀다 진짜 차라리 따곤 살걸 따곤 사는게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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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l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얼마야? 324? 아 솔직히 무기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기본 무기가 좋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몇몇 무기만 그렇지 다 무기 바꾸는게 좋아요 인필트레이터도 시리우스 이런거 쓰는게 낫지 저격으로 스토커 인필을 어떻게 하냐 라이트닝 뽑읍시다 게다가 맥라이더도 지금 주포가 맥라이더 주포가 지금 쓰레기인데 AP탄도 없는데 저걸 어떻게 잡을 나와봐 나와봐 도와줘 저런거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앵도 싸움 못도한테 네 너무 밀고 들어올라구 고양이 아래좀봐라 아래좀 야 미니맵 왜 떠있잖아 미니맵 봐 미니맵 미니맵좀 봐라 미니맵 미니맵 보이는 것만 때리려고 하면 절대 못 이긴다고 앞에 있는 거 미니맵을 시키는 것도 잡아야 돼 라인 앞에 있으면 땋아버려야 돼 아 진짜 미니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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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새끼들은 왜 테라 쪽을 안가고 일로 오지 controls 동미서비와 머릿 쓰는거 하나도 없고 여기, 여기가 더 몽창한거같이 한서브가면 고기 한서브가면 삼섭은 그래도 뭔가 뭔가 있는데 동미서비라고 뭐 그런거같고 여기 더 몽창해요 몽창한거지 встреч improvis companies 이새 한서비 훨씬 더 숙지 높아 것은 퀵이나 먹으면서 해야겠다 퀵이나engine 하얀塔 선왙전 제공 프로병이요? 쓸만하죠 뭐든 무기 달면 쓸만 해요 헬 버드 이런 것도 기본.. 적도 있다는 것보다 몰라 아 누구야? 아이디나 보민의 도시 management! 아이디나 보민의 도시! 자 여기까지 올라가 피가 괜찮다? 다이오랩 먹었나 우리? 바이오랩 먹었나? 아 진짜 맥 때문에 이게 안돼 파트롤이 짜증난다 이제 가다가 딱 멈춰야되는데 그냥 쓱하고 앞으로 가버리니까 멈추는 것부터가 이제 멈추는 것부터가 이제 내준 것 같아요 뭐하네 라쏠이라고 아 이럴땐 라쏠하고 싶은데 라쏠하카면 나 테란이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이대로 도망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